통합문화산업대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범 웹툰스쿨의 방과후 활동과 만화방위연구소 너무너무 미친듯한 더위 속의 회볼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 이중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어느덧 70화를 바라보고 있는 웹툰스쿨 와 진짜 많이 왔네요. 100화가 얼마 안 남았네요. 100화가 되면 어떤 공약을 하실 예정입니까 홍란지 선생님? 아 공약이요? 제가 공약해야 돼요? 제가 하나 했으니까요. 100화가 됐을 때 구독자가 몇 명이 될까요? 2000명 꿈이죠. 아니 지금 벌써 구독자가 1040 몇 명이시던데 40명 오버됐군요. 아 요즘에 웹툰스쿨의 청취자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동시에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잘 안 오신다.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들과 점점 깊어가는 네티탐. 새로운 문 없고. 그게 어딥니까 싶기는 하지만 아쉽기도 하시죠. 주변에 좀 알려줘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좀 알려주고 지망생이다 혼자 듣지 마시고 좀 나누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힘이 있습니다. 정신이 없군. 힘은 있고 정신은 없다.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저의 최근의 근황은요. 공약 이행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호우의 편 하나가 올라올 텐데요. 진짜 기대됩니다. 완전. 녹음을 하고 왔고요. 휘파람이 들어간 저의 휘파람이 들어간 새로운 로고송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뭘까? 와 궁금하다. 궁금하시죠? 와 궁금해라. 궁금해라. 휘파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소박한 공약 때문에 제가 공약 다시는 안 할 거야. 저희 백화되면 백화째 무슨 공약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공약할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잘하는 거 많잖아요. 뭘 잘하죠 제가? 개그. 잃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는 어떠세요? 없네요. 여전히 카드는 없고. 카드는 없고. 그 카드 이제 이사 갈 때 나온다. 이사 갈 때도 안 나오면 그때는 진짜 미스터리인데요. 근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수도 써봤어요. 예전에. 하도 제가 카드도 잘 잃어버려서. 그래서 항상 아 없나 보다 하고 되게 포기가 빨라서 금방 카드 분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찾아요. 이게 약간 징크스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안 해보려고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신고를 안 하고 있고 그 덕에 찾지 못하고 있군요. 자 우리 고정 근황으로 홍란진 선생님의 분실 카드는 언제 나올 것인가. 카드는 어디에. 우리 모두 함께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은 반가워 활동이죠. 네. 저번 시간에 다뤄드리지 못한 많은 분들의 사연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인상 깊었던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미국 미국이지 아니지 영미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만화상이 있습니다. 윌 아이스너 상 아시죠? 네. 만화이론 하시는 분들은 윌 아이스너는 다 아시죠? 그럼요. 이번에 아이스너 상 수상작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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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메 겐고루 작가님의 아우의 남편입니다. 오 저기 꽂혀있네요. 일본 작품이고요. 아우의 남편은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 남동생 동성인 남자인 동생 의 남자인 연인이 찾아오는 걸 맞이하면서 시작해요.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동생의 동성 연인이 호주였나? 캐나다였나? 호주였나? 거기서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동생의 연인이었던 그분과 주인공 남자와 어린 딸 카나 셋이서 같이 살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성 정체성과 성 소수자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톤으로 조곤조곤 하지만 되게 생각해볼 만한 앵글로 다루고 있는 말하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수자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관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 결과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권유있는 세계적인 만화상의 수상작이 아우의 아우의 남편 이라는 것이 되게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저 작품이 상을 받았을까요? 그냥 잔잔한 작품 일단 어떤 작가나 어떤 작품이 되게 많은 사람에게서 가치 있다. 이거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시선을 보여줄 때도 그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가족 중에 일원이 성 소수자였을 때 남아있는 가족의 한 명으로서 그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다뤄졌어요. 그런데 독자가 보면서 맞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장치를 작가들은 고민합니다. 이번에 이 작품에서 어떤 장치를 썼는지가 되게 신선한 거죠. 죽은 가족의 동성 연인이 찾아오면 성 소수자에 대한 시선과 동시에 가족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이 가족을 만들어줄까 거기에 성 정체성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절묘한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남겨진 사람 가족 동성애 이 모든 소재를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세팅을 해놨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독자들이 기존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설득력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큰 무기라고 한다면 상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네. 멋진 설명이네요. 그런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아무 말 대잔치였어 방금 순간대로. 아니에요. 되게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요즘에 심사해야 할 만화책들이 있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후보로 올라온 작품 중에서 일본 작품이 있었는데 유난히 왜 제가 일본 문학이나 일본의 어떤 만화나 보면서 참 좋다라고 느꼈던 점들이 일상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일상의 어떤 한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런 식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치유받는 듯한 그런 콘텐츠들이 참 많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일본 문화의 강점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식의 작품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읽으면서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어요. 왜요? 어떤 지점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의 삶이란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삶은 이어지고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삶은 지속된다 라는 식의 어떤 주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주제라고 한다면 그게 거의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그 주제의 소재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아니면 무슨 전쟁 어떤 식의 위기의 상황이던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 그 전쟁의 상황을 너무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패전국가 이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 숨어서 우리는 이렇게 되게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이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됐어 밖에 없었지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감당하고 있어 이런 식의 내용인데 조금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의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또 다른 종류의 피해자 국가의 후손으로서 이런 시선이 불편할 수도 있죠.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게 거짓되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했지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반딧뿌레미오잖아요. 다카타이사오 지브리의 또 다른 수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고 다카타이사오 감독의 반딧뿌레미오를 한국에서 지금 니네 전쟁을 일으킨 나라 의 국민 주제에 전쟁의 피해자 자기들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데 다카타이사오 감독이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한국의 관객들이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반딧뿌레미오를 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다카타이사오 감독이 일본 안에서도 극좌예요. 완전 극좌. 전쟁에 반대하는 엄청난 반전주의자 이런 식의 어떤 행보를 오래 보여왔어요. 평생 동안 보여왔고 노동자의 삶 이런 식으로 정말 극좌적인 행동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다가 자기의 작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극우의 맥락으로 소비되거나 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격을 받으셨다 많은 걸 느끼셨다 배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래 이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 좀 약간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저는 타당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아졌다는 게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애라는 것까지 이해를 그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내 입장을 어떻게 가져야 되지? 라는 지점에서 제가 되게 생각이 많아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국의 피해 상황을 얘기하고 있을 때 베트남에 있던 어떤 독자는 야 니네 베트남전 때 한국 군인이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하지도 않고 니네가 지금 피해받은 나라라고 막 하냐 이러고 똑같이 얘기하면 또 이제 헷갈려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창작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나? 또 저를 좀 다시 너 왜 이런 생각으로 해? 좀 열고서 생각을 해봐. 너무나 경직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굳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사실 뭐 자극적인 묘사를 수단으로 삼을 때 약간 저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작품들은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더라도 참상을 느끼게 해줄 수 있잖아요. 저도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인데 분명히 그거를 다 읽고 내려놨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품이 불편해 라고 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떠오르네요. 세월호 생존자 얘기 소재로 삼아서 그 에피소드 그렸을 때 저도 중간에 작품 원고했던 거 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생존 학생들 만났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극적일 수 있는 선내 상황 침몰 직전 배 안의 상황을 묘사했었구나. 분명히 이거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되게 자극적인 식으로 받아들여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작품과 진짜 그런데 만약에 이 작품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지만 상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뛰어난 작품이고 공감도 되고 많이 좋은 작품이지만 그래도 상은 아닌 것 같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심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되게 긴 사설을 되게 중요하죠. 이런 얘기하는 게 웹툰 스쿨이 잘하는 거죠. 최근에 최근에 또 국내 웹툰 공모전 중에 가장 큰 공모전 중에 하나인 네이버 최강자전 예선이 끝났고 예선에서 탈락한 작가님들 몇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네. 학교 학생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냥 매일이 그냥 왔어요. 몇 년째 뭘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막연하고 무섭다. 최근에 최강자전에서 역시 예상대로 예선에서 떨어졌는데 너무 힘들고 두렵다. 네. 좀 찾아가도 되겠냐.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또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 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굉장히 막연했을 때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예 저 어디서 작업하는데 오세요 이렇게 답장을 했더니 오셨어요. 당연히 뭐 제가 뭐 무슨 시원하게 답을 이런 게 불가능하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답은 그냥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몇몇 분들과 저에게는 의미 있고 귀한 만남이었고 다들 공모전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데미지를 입은 많은 지망생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 걸 봅니다. 그분들 모두 제가 응원하고 싶고요. 네.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잘 될 겁니다라는 말도 못하겠고요. 저는 그런 말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일찌감치 딴 거 해요 이런 얘기도 너무 싫어하고 저는 저도 묵묵히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오늘의 반가워활동 첫 번째 사연 네. 저희 애청자시죠? 네. 정한길님. 정한길 기자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웹툰스쿨 이거 무슨 팝 록스타들이 헬로우 도큐 헬로우 서울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튼스쿨 오랜만에 매일 보내는 애청자 정한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적었다십시오는 어린이 과학접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잡지다 보니까 글로 쓰는 기사와 더불어 만화 지면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여러 날처럼 만화 지면의 교정을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후배가 갑자기 푹 하고 웃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만화 효과함이 이상하고 웃겨서라고 합니다. 웃음이 터진 장면은 웅장한 산에 고 라는 효과함이 적힌 컷이었습니다. 만화를 자주 접했던 저에게는 고 오라는 효과함이 익숙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후배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고 웃음이 나았나 봅니다. 이 일을 겪고 생각해보니까 일반적인 글에서 사용하는 의태어와 의태어와는 다른 효과함들이 만화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경이 순간 빛날 때 사용되는 파칭 이라거나 누군가가 멋지게 등장할 때 사용되는 두둥 등이 있겠네요. 효과함은 만화에서 생동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유독 만화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효과암들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정한길드림, 추신 저는 주로 출퇴근길의 엘톤스쿨을 듣고 있습니다. 일과의 시작과 끝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열심히 고민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동질감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화이팅! 만화에서 사용되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일본의 의성어 의태어가 그대로 그냥 한국에서 쓰여지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호는요. 일본의 의성어예요. 그래서 일본의 옛날 출판 만화 특히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오던 철인 28호, 바베디세 이런 어떤 SF 만화 아니면 자이언트 로봇 이런 대형 로봇, 거대 로봇 만화 이런 종류의 만화에서 웅장한 장면, 거대한 장면 항상 나오죠. 거대한 기계가 움직일 때의 장면 이때 의성어로 많이 쓰였던 게 마징가제트 이런 데서 쓰였던 게 고호인데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기도 하시고요. 뭐하러 그냥 비판해. 똑같이 쓰면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건 이제 각자의 입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로 출판만 하는 일본의 의성어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 외에 또 웃긴 게 여러분 김성모 작가의 만화에서 호옹이 뭐 이런 거 아시죠? 아세요? 그게 뭐죠? 김성모 작가의 만화가 내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독특하고 네. 그렇죠. 깨잖아요. 되게 신선하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 분들의 그런 편견을 깨부수는 수많은 패러디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드라곤의 출동하면 어떡해. 드라곤 이런 것도 연출적인 패러디가 되고 자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또 뭐가 있지? 내가 무릎을 끓인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맞아. 그 중에서 그 호옹이라는 유명한 의성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으아 라고 썼는데 그거를 원고를요. 90도를 꺾어서 보면요. 호옹이 여러분 써보세요. 보세요. 으 너무 웃기다. 으아 이렇게 해놓고요. 으아 를 쓴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딱 켜시면 호옹 이가 돼요. 그렇죠. 이거 그 스텝진 사이에 원고 주고받다가 실수 생겨난 재밌네요. 이런 뒷얘기도 있고요. 솔직히 처음 들어서 너무 웃겼는데 뭐 그렇죠. 어맹뿌 이런 거죠. 뭐 하세요? 어맹뿌 아니요. 모르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싸인 아 진짜요? 이명박 이렇게 흘려 쓴 다음에 가만히 보면 어맹뿌라고 이런 식 여러 가지 인터넷 용어 중에 하나가 호옹인데 뭐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 유독 만화에서만 많은 상황들은 효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 만화에서 일본식 의성어 의태어가 남아있는 잔재이기 때문에 약간 좀 독특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한두 갭툰에서 또 한국적인 의성어 의태어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희가 만화과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학생 특이하다고 얘기하셔서 죄송해요. 그냥 좀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개성이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는 좀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만시키고 이런 거를 좀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웬일이야. 만시키고 너 어디서 왔어? 뭐 또 어떻게 보면 호의에 의한 아니 그냥 즐겁잖아요. 그때는 뭐 호의 이런 게 없었고 그냥 말이 없길래 쟤는 어디서 왔을까? 어떤 생각을 하는 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부산에서 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놀랄만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앗불사 얘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앗불사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앗불사는 사실은 발화를 위한 단어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그냥 책을 읽을 때 문어체잖아요. 앗불사 그게 이두호 교수님 이두호 선생님의 만화에 가끔씩 앗불사 이게 등장해요. 멋있다. 그래서 저도 앗불사라는 단어를 읽기만 했지 소리를 음성으로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앗불사 이게 아니라 앗불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멜로디가 말도 되게 없는 친구니까 이거를 정말 앗불사 이렇게 하는데 너무 웃겨서 생각해보면 앗불사라는 글자 오래 보고 있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이거 왜 앗불사일까? 그렇죠. 앗불사는 무슨 뜻일까? 그전까지는 유래는 뭘까? 앗불사라는 단어 그냥 앗불사 이러고 넘어갔다가 이 친구가 앗불사 한 순간 어머 대박 재밌다. 근데 앗불사는 왜 앗불사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저도 그때서야 하게 된 거죠. 게시타트 붕괴가 생기잖아요. 왜 앗불사는 앗불사일까? 뜻은 뭘까? 왜 앗불사라는 게 나왔는가? 그냥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친구들이랑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척추자분들 앗불사 혹시 흔소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약간 요즘 안 쓰니까 고어가 거의 사워가 되다시피 한 단어인데 초들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많이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문어적인 표현 네. 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감히 파칭 뭐 이런 거 어 그거 약간 그 또 위각에서는 아 저쪽 저쪽 분들하고 놀기 좀 어렵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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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뚝부뚝 뭐 이런 거 문을 걸어잠그는 또 행동이 되기도 하죠. 네. 근데 그런데 그런 식의 놀이를 하고 재밌게 즐겼던 게 저는 떠올랐어요. 그 그렇죠. 의성어를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 그 덕심의 몇 갑자인지를 보여주는 근데 한국대로는 약간 그 폐쇄성을 느끼게 하기도 했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인식이죠. 저는 근데 언어라는 것은 모여 살고 있는 그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가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맞아요. 그 언어를 공유하지 못할 때 약간 저쪽은 다른 커뮤니티 나는 다른 존재 이렇게 선을 긋게 되는 맞습니다. 오작용도 인정해요. 그래서 보통 친구끼리 모이면 우리는 같은 커뮤니티야 라는 어떤 증거로 삼기 위해 자기들만의 언어습관 맞아요. 단어를 만들어내죠.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 개성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묶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기준 삼아서 누구를 피하거나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네. 그리고 정한길님이 궁금해하셨던 이 효과음 같은 것들이 왜 사용됐을까 그리고 만화에서 생동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맞죠. 그러니까 만화라는 것은 음성이나 어떤 효과음이 실제적으로 소리로서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아니니까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칸과 칸 사이로 이렇게 눈이 이동하면서부터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 연상작용을 뭔가 이렇게 고하면 뭔가 연기가 확 피어오를 것 같고 웅장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연상작용을 우리가 항상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연상작용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의성어, 의태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만화 안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글자 혹은 이미지 양쪽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의성어, 효과음이잖아요. 만화의 효과음에 대한 논문도 많죠. 그렇죠. 시각 효과에서의 의성어. 논문이라기보다는 연구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이걸 저는 예전에 이론 시간에 어떤 강의 시간에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초사실주의적인 것들이 더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초사실주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초사실주의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가짜들이란요? 실제 있는 것보다 가짜인 것 같은 것을 봤을 때 저건 가짜가 확실해라는 것을 봤을 때 진짜 같아 라고 오히려 반대의 급부를 느낀다라는 식의 개념이거든요. 오히려 어설프게 자세히 그린 것보다는 진짜 가짜인 것을 실제처럼 느낀다. 그래서 온베르트 에코라는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예로 들었었어요. 디즈니랜드는 분명히 가상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우리는 거기서 그게 왜 여기에 있느냐 이건 가짜가 아니냐 라고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더 실제적이라고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화에서는 분명히 이건 가상의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처럼 실제 배우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진처럼 실제 있던 배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그려졌다는 걸 누구나 그냥 한눈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부터 이게 왜 가짜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라고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세계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만화는 초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매체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표현적인 요소들이 있다. 또 정한길님이 예를 들어줬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은요. 예를 들면 파칭 혹은 두둥 이런 것은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다시 만화로 이식된 효과음도 많습니다. 영상매체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북 있죠 북. 북을 짧게 끊어서 두둥 하고 치는 게 일본 근대 영화 이전부터 되게 많이 사용됐던 극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음성 연출이었어요. 그것을 애니메이션에서 쓰고 그걸 다시 만화로 가져오면서 그 두둥을 쓰는 경우도 많았고 빛이 평 날 때 빛이 날 때는 소리가 나지 않은데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애니메이션에서 파칭같이 들리는 효과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효과음을 들리는 대로 썼을 때 한글로 파칭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들어온 인성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니면 다른 소설에서는 그런 종류의 효과음을 거쳐서 이식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성어를 별로 많이 공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한 데서는 실제로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소리를 의성어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한길 님의 되게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줬고 다음 사연 또 하나 읽어주시죠. 박현우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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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관련 공부와 원고 준비를 하면서 에이전십 역군대와 계약 얘기가 오가기도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계약서와 요구사항 때문에 계약은 무산이 되었고 웹툰 하겠다고 상경한 지 1년 만에 통장 잔고가 바닥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바와 병행하면서 장기전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려던 차에 판타지 장르 웹툰을 준비하던 저에게 네이버 포텐업 판타지 장르 접수기간의 날이 왔고 알바를 미루고 벼랑 끝에 왔다는 생각으로 난생처음 도전만화 업로드를 통해 대중에게 원고를 공개하게 되었어요. 네 용기를 내셨군요. 도전만화에 처음으로 작품을 올리면서 작품이 묻히거나 악플이 달릴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고 당장 6주 남은 포텐업 기간 상황에서 육화불량 원고를 매주 리얼타임으로 마감을 해보니 매주 마감하는 작가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가는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한 직업이죠. 작업할 때 웹툰 스쿨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종범 작가님이 하신 얘기 중에 장기적으로 일과 병행하라는 말이 가슴에 날아와 꽂히며 진작 말 들을걸 이라 되뇌이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화 업로드 후에 네이버 베스트 도전과 다음 1부 리그로 승급하게 되었고 6화 업로드 후 연재 제의가 들어와서 현재는 연재 협의 공지를 업로드한 상황입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목은 슈퍼캣이라는 웹툰이고요. 현재 네이버 베스트 도전과 다음 1부 리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원고 안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내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슈퍼캣 한번 보러 가시고 작업하며 힘들 때마다 이종범 작가님 웹툰 스쿨 들으며 꼭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계속 챙겨 듣고 있습니다. 요즘 이종범 작가님 롱터뷰 편 듣고 있는데 꼬마비 작가님의 진행이 너무 재밌고 솔직하신 것 같아요. 막 해줘요. 정말 현란하고 막 하는 진행이에요. 진짜 현란하셨죠. 계속해서 좋은 방송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스케치업도 이종범 작가님 인터넷 강의로 배웠어요. 그리고 작가님 차기자가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현우님 일단 진짜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려요. 참 드라마틱하네요. 그러니까요. 일도 관두고 모아놓은 돈은 다 썼고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궁지에 몰렸을 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정석적인 체계적인 준비 있잖아요. 미리 많이 만들어놓고 마감은 리얼타임으로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어기셨거든요. 전부 어기셨죠. 하나도 안 지켰어. 하지만 작가가 되셨잖아요. 하지만 연재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것 보세요. 저희가 말하는 거 정답 아니에요. 원칙이죠.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나마 좀 확률을 높여주는 고통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조언이랍시고 하지만 그런 거랑 무관하게 이렇게 또 연재 준비 연재 제안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하드려요. 슈퍼캣 인기리의 연재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롱터뷰에 좀 곱신곱신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축하드려요. 최강차전 끝나고 많은 분들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도 있고 정태훈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면 요즘 도전만화 작가님들이 많이 보내시는군요. 웹툰스쿨의 애청자분들이 다 거기 계세요. 정태훈 님 저는 도전만화에서 큐빌리언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늦가기 프로 지망생입니다. 웹툰 작업하면서 웹툰스쿨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분께서 말리시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가가 되겠다가 뛰쳐나온 케이스입니다. 두둥 뛰쳐나온 지 1년 10개월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두 분의 말씀대로 그만두지 말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긴 하지만 제가 저를 보았을 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이렇게 웹툰을 그리고 있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 다닐 때도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퇴근하고 나면 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작업이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홍한진선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자기를 좀 이렇게 극한으로 모으는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또 요즘 느끼는 바로는 작업을 하다 보면 막히거나 하기 싫을 때가 찾아오는데 그 순간을 지금은 꾸역꾸역 작업을 하며 넘어가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더라면 만화를 그리기보다는 휴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직장을 관뒀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제 작품을 만들 때에는 저는 기존의 뻔한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와는 다른 얘기를 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품에 대한 반응도 신선하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조회수가 안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결국 플랫폼에서 제 작품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저는 프로 작가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란재 교수님이 예전에 신과 함께 영화를 리뷰하시면서 신파라는 말을 부정적인 맥락으로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하나의 신파라는 말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쓰지만 그걸 하나의 장르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겐 뻔하지만 누군가에게 재미있게 다가간다? 또 천만이란 숫자를 봤을 때 재미있게 본 사람들이 더 많다면 과연 그 작품을 그냥 뻔하고 안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웹툰 작품들이 조회수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프로 작가로서는 좀 확실하게 타겟층을 정하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준다는 부분에서 나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만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고 만화를 연주하는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신선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몇몇 사람들에겐 좀 뻔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만화를 연구하시는 홍 교수님과 프로 작가로서 생활도 해보고 많은 작품들을 봐오신 이종몬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어서 메일을 드렸습니다. 제 작품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평소에 긍정적인 말만 해주시는 두 분인 거 알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부분은 좀 아프더라도 피와 살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 조언입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링크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실제 하는 어떤 작품을 구체적인 어휘를 써서 고칠 점을 찝고 조언이라고 하시고 비판을 하거나 제안을 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작품을 보면서 이것은 왜 좋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어렵지만 저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문제야 라는 말은 정말 쉽고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정답일까? 라는 의심을 거둘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되게 많이 여러 가지로 막막하셔서 이런 메일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선함과 익숙함? 혹은 뻔함?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뭔가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분께서 느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작가니까 나는 대작을 만들고 싶어. 나는 정말 좋은 작품 만들고 싶어. 라는 욕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작, 좋은 작품, 상을 받고도 싶어. 이런 식의 욕망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반열에 오르는 그 기준이 대중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성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뻔함, 심파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독자들과 소통하는 능력, 전달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대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전달이 자꾸 안 돼요. 왜냐하면 난 자꾸 새로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문법을 모두 다 파괴하기 때문에 난 이게 새롭다고 느껴서 만약에 제가 가령 핸드폰, 마이크, 신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뭔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문법이나 최소한 우리가 보아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새로움을 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시는 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지나가신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저도요. 제 생각은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 참 멋있어요. 멋지죠. 그거는 작가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리고 그것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 분들 중에서 신파, 익숙한 거, 대중적인 거, 좀 뻔할 수도 있지만 익숙한 이런 것들을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세요. 뭐가 다를까? 참 고민을 해봤어요. 거기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들마다 지금 새로운 걸 추구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모험을 택하는 거죠. 너무 다 해봐서 좀 다르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익숙한 거 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 그런 거 하는구나. 그걸 지나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거 절대로 사연자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봤던 건데 누가 누구에 대한 건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가 이래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이유가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고 싶어서 소수에 속하고 싶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방어적인 이유로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익숙함을 추구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어져요. 부정하고 싶은 그쪽을 부정해야 내가 옳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경우는 새로운 것이 더 가치 있어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곳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발견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보일 때도 있어요. 목적이 다르네요. 자기도 잘 몰라요. 막연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쪽이 더 멋있잖아. 예술가라면 새로워야지 같은 막연한 표현으로 숨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끝까지 자기를 의심해 보다 보면 나 지금 어떠어떤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게 나쁘다는 뜻도 아니지만 본인이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대중성 그리고 직업으로 만화를 그린다는 것 내가 작품을 보여준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독자가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존재 이거에 대해서 넓게 시야를 확 넓히시면서 내가 기존에 추구하고 있던 건 말고 익숙한 걸 하는 이유들이 다 있구나 여기까지 지금 시야가 확 넓어지신 상태라고 저는 보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는 제가 몰라요. 하지만 시야가 넓어지는 건 무조건 좀 멋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응원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드리는 실례는 제가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럼요. 하지만 따로 만나서 차 한잔 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 저도 대중성과 새로움에 대한 생각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중요한 것은 반복돼야 된다. 그래서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할까요? 많이 봤기 때문에. 왜 많이 봤을까요? 많이 반복돼서. 왜 많이 반복됐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익숙한 그래서 두 가지 새로움과 익숙함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거장들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맞아요.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소재는 새로운데 이야기는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방향은 저도 그래요. 익숙한 소재로 새로운 얘기도 좋죠. 반대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특수함, 특별함 이거하고 일반적인 익숙함 이거하고 절대로 하나만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둘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존재할 수 없어요. 둘 다 들어갈수록 좋아요. 네. 맞아요. 사연자님께 저는 동료 작가로서 제 생각을 전하자면 저는 둘 다 하고 싶고 굉장히 익숙한 직업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일상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처음 보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익숙한 경험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고전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맨날 제가 예를 들잖아요. 단위구치지로와 지브리 지브리가 진짜 그래요. 맞아요. 특수한 상황과 배경을 세계관을 주고 거기서 익숙한 이야기하죠. 마녀 소녀가 성인식하는 얘기가 그럼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저런 시절을 겪어서 지금 어른이 됐어라는 경험을 주죠. 그 경험을 새로운 포장지로 써잖아요. 그 경험은 인류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보실만한 그렇죠. 그렇죠. 꼬마비 작가님 작품 같은 거 볼까요? PTSD 핵전쟁이 벌어진 한국에서 무사히 자신을 지켜낸 난민 한국 난민들이 대마도에 있습니다. 익숙하세요? 굉장히 특수하죠. 너무 특수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힘의 논리 정치 인간의 본성 이건 여러분 학교가도 느끼고 회사가도 느끼는 일상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죠. 뭐 능력자 배틀물 학원 액션 이런 식으로 익숙한 틀거리를 가지고 저건 익숙하니까 하기 싫어 저건 익숙하니까 해야 돼 이렇게 논의하는 건 약간 저희가 보기에는 반쪽짜리 논의입니다. 맞아요. 자 너무 하나만 하는 얘기를 들겠습니다. 이상하게 그럴 일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오늘 만방연에 다루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이랑 살짝 겹치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몇 개의 사연이 남아있지만 시간상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하진 않게요. 홉사리 코너 오늘은 과연 우리 방위연구소의 홍 소장님께서 무엇을 방위하실지 들어보도록 하죠. 만화방위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랩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홍 박사의 만화방위연구소 네.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종범 작가님도 매우 좋아하시는 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덴마 네. 근데 이 덴마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하기가 어렵다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덴마 얘기는 특집으로 가죠. 지금부터 앞으로 한 5화 정도? 아 4화를 준비하실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덴마 얘기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덴마를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덴마는 왜 재밌지? 작가 양영순이 덴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재미는 뭘까? 양형이니까 재밌지. 네.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을 잘 어우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걸까? 아 네. 저 지금부터 3일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얘기해보시죠. 3일 동안요? 네. 일단 들어보고 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만화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맞다. 우리 웹툰스쿨 양영순 작가님께서 꿀잼이라고 아 진짜요? 언급하면서 포스팅하신 적이 있는데 아 예전에 시학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지금까지 듣고 계실까? 형님 듣고 계세요? 한 번 나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유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갈까요? 덴마 얘기해주세요. 네. 우선 그래서 이 덴마를 얘기하려면 작가 양영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영순 작가님이 원래 덴마 스타일의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 장편 스토리를 만드셨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는 누들 누들 네. 기억하시죠. 굉장히 짧은 그냥 개그 개그 판타지 같은 작품들이었어요. 성인 개그 판타지 성인 취향의 에피소드 옴니버스 네. 그렇죠. 개그 판타지 정크북도 그렇고 네. 근데 이분은 원래 뭘 그리시던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 달라서 그렇죠. 다 다르죠. 작품 달랐어요. 네. 작품 달라요. 근데 대부분 작품을 그러니까 데뷔를 하시고 나서 한 10년까지는 장편 스토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덴마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네. 덴마까지 못 가셨어요. 천일야와도 상당히 길지만 덴마만큼 길진 않았죠. 그렇죠. 단행본 6권 분량이니까요. 네. 그리고 연재를 끝까지 마무리 지지 못한 작품들도 다수 있으셨고 이 부분 제가 좀 변호해도 돼요? 네. 양현순 작가님을 욕하는 리플 중에서 네. 중간에 제대로 끝쯤 내려 이렇게 하시는 게 많은데 제가 정말 이거 너무 대신 억울해서 양현순 작가님은 끝내실 수 있었는데 네. 플랫폼의 문제나 매체의 문제가 있었고 양 작가님 탓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안타까워하셨고 되게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그런 만큼 덴마에는 굉장히 많은 걸 걸고 계신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나 왜 변호하고 있지? 팬으로서 너무 사랑하나 봐. 저도 그런 마음은 다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완결을 못하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긴 호흡에 연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래서 이 양현순이라는 작가는 장편 스토리는 못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10년 정도까지 이런 식의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지속이 되는가 했지만 대말을 통해서 아 이거는 진짜 편견이었구나. 이 작가님은 그런 작가님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그런 작품을 남기시고 계시죠. 그리고 맨 처음 이분이 데뷔하셨을 때는 어디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냐면요. 스토리보다는 표현적인 능력? 맞아요. 작화적인 능력이었어요. 작화적으로도 끝장이죠. 끝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만화의 표현 기법 사에서 보지 못했던 맞아요.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라는 식의 작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인물의 어떤 양감이나 단순화되었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신체 형태를 어떤 식으로 묘사할지에 대해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목받았던 부분은 분명히 스토리 스토리적인 어떤 능력보다는 능숙함 보다는 작화적인 능력과 그리고 신선한 성인 개그 그리고 연출 그렇죠. 이런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천재라는 칭호를 많이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작가로서 연재필모도 차근차근 쌓으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양영순 하면 천재 천재 양영순 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한번 양영순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길게 할 기회가 생겼어서 그 이야기를 여쭤봤어요. 작가님께서는 천재라고 부르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천재셨잖아요. 데뷔하셨을 때 천재셨잖아요. 이렇게 제가 되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중에는 좀 화를 내셨어요. 천재라고 하지마! 천재 아니니 천재 아니라니까 왜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나는 천재 아니다. 나는 천재 아니다. 아유 난 천재 아니다. 계속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왔던 양영순 작가님은 천재가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천재 맞으신데 왜 자꾸 너무 겸손하세요. 본인이 아니라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죠. 네. 이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인터뷰 도중에 본인께서는 천재라면 내가 스스로를 천재라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천재라면 내가 뭔가 스토리에 막혔을 때 이렇게 휴제를 길게 하지 않았어야죠. 역시 천재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대말을 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작품을 하는 동안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천재라면 이걸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어 난 천재가 진짜 아니구나. 아 난 진짜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느끼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천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덴마를 연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난 덴마가 어렵다.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난 결말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아주 자세한 어떤 캐릭터를 라이징했던 그런 툴도 없고 천재들이란 네. 그리고 이야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중간에 베이스 캠프도 별로 없다. 이게 무슨 천재냐 라고 하면서 되게 그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셨어요. 천재의 기준이 뭔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밤샐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라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게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의아했던 점은 저렇게 잘하시는 분은 자기 반복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종봉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 네. 그리고 저 정도 하면 천재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괜찮은 건데 너무 기준이 높으시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반복해도 충분한 재능이 있으신데 자기 반복을 할 때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작가들이 있어요. 한 얘기를 왜 또 해야 되냐 소재를 바꿔서 하도 결국 비슷한 얘기인데 왜 해야 되냐 라는 작가들도 있고 그렇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다른 장르 다른 소재로 계속해서 얘기해서 난 죽을 때까지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나는 친구에 대한 말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크게 작가관이 다른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영순 작가님은 그 두 가지 다 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자 셨을까요? 그렇죠. 전자 같아요. 뭔가 익숙하고 새로 익숙하고 했던 것을 다시 하는 데서 좀 재미가 없으셨나? 아니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새로운 발상들이 말았나?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터뷰 여러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추측해 보자면 여러 가지의 자기 성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본인께서 양영순 작가님께서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 작가님들께서는 선생님들께서는 킨 스토리도 너무나 잘 쓰시고 뭔가 색다른 뭔가가 있다. 내가 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나는 왜 거기에 근접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꽤나 오랫동안 길게 하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 나는 장편 스토리를 써본 적이 없지. 그래서 많은 존경하는 작가분들께 장편 스토리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장편만은 어떻게 하면 완결지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또 결말 있어? 결말이 있어야 가지? 이런 식의 얘기를 꾸준히 들으셨는데 그러면서 결말? 있죠. 당연히 하면서 여러 가지 작품을 했는데 결말을 못 보냈었던 작품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신화에 대한 것이나 역사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시면서 모든가 내가 쌓고 있지 못했던 어떤 다른 소재들을 쌓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책들도 많이 보셨던 걸로 알고 그렇게 보시던 와중에 갑자기 또 한 번 작가들 모임이 있을 때 황민호 선생님께 어떻게 장편 스토리를 써요? 이 얘기를 또 한 번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그때 황민호 선생님께서 너 장편 하려면 너 결말이 있어야 돼. 결말이 있어?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땐 갑자기 뭔가 빠칭 머릿속에서 이게 형광등 불빛이 팍 하고 떠올라더래요. 그 전까지 결말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말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내가 뭔가를 쌓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래 오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결말이 있어? 라는 말이 이게 해답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변하시더래요. 그 자기한테 딱 와닿는 타이밍이 있어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황민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당연히 결말이 있지 라고 생각했던 건 결말이 아니었구나. 착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그 이후에 된 말을 쓰시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양현순 정도의 작가님이셨으면 자기의 반복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식의 저의 생각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필력이 있으신 분이 왜? 이 정도의 작가력이 있으신 분이 뭘? 이거 계속 그리셔도 이분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끊임없는 작가란 무엇이지? 나는 나는 어떤 작가가 돼야 되는 거지? 라는 식의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무슨 또 생각이 들었냐면 박진영 가수 박진영 씨 있잖아요. JYP요? 가수 박진영 씨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춤을 너무 잘 추시잖아요. 날 떠나지마 할 때 다들 따라추고 저 춤 뭐야 왜 이렇게 춤을 잘 춰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자기는 작곡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엄청 매진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그런 식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질문이 본인은 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가수지만 노래 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텐데 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춤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춤을 굉장히 잘 추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작곡까지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박진영 씨가 대답하시기를 춤은 타고난 거예요. 전 잘 춰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춤은 너무 잘 추는 거 저도 알아요. 이거는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잘해요. 근데 가수가 춤만 잘 춘다고 가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진 능력 이외에 다른 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을 차고난 것이 아닌 다른 능력을 키워내서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아 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좀 박진영 씨를 다시 보게 됐었어요. 제가 뭐라고. 아무튼 와 저분 되게 멋지다. 박진영 님 아 왜요? 콜라인 선정 님이 다시 보셨다고. 되게 비아냥거리신다. 죄송해요. 아무튼 그냥 제가 느끼기에 박진영 가수 되게 멋지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였거든요. 와 뭔가 대단해. 자기가 원래 잘하던 것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매진하는 모습 그러면서 진짜 잘하게 됐을 때 얼마나 카타리시스가 있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약간 양영순 작가님을 보고 그런 느낌을 또 받았어요. 만약에 JYP 그렇게 하면 너무 또 또 안 맞죠. 어디가 안 맞아. 아무튼 근데 아무튼 자기가 잘하던 것은 것으로 승부를 이미 봤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모자라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볼 때 양영순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원래 잘하겠지. 원래 저 사람 천재잖아. 그러면서 그분이 노력하신 것들을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으면 저렇게까지 잘하실 수 있는 걸까. 덴마 뒤에 얼큐해는 양영순 작가님의 중간 과정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덴마라는 작품이 빛나게 하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로서의 자기 성찰 자기 혁신 심지어 천재라는 호칭을 달고 살았던 사람마저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자각을 하고 나서야 덴마 같은 대작이 태어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양영순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재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남다른 것 새로운 것 그리고 남들을 웃기는 것 라고만 생각을 해오셨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잡지사의 오래된 기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신의 아들을 그리신 박봉성 선생님께서 데뷔하신 일화를 듣게 되었대요. 그런데 박봉성 작가님이 어떻게 데뷔했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거기서 자기는 유레카 재미가 이거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박봉성 작가님이 계속해서 원고를 출판사에 가지고 오더래요. 그런데 출판사 출판사의 그런 편집장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 재미가 없어. 특별한 게 새로운 게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쌓아두셨대요. 그냥 아니 뭐 계속 가져오시니까 그런데 딱히 만화로 출간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시간만 되면 박봉성 작가님이 그 작품을 계속 가져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셨었대요. 그리고 정시간에 계속해서 가지고 오셨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출판사에 아주 핫한 그 작가분이 펑크를 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땜빵 작가 구해야 되는데 라고 봤더니 본인 옆에 박봉성 작가님 신인 박봉성 작가의 작품이 꾸준히 계속 계속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펑크를 안 내겠다. 라는 식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작품을 다시 보니 그래 새로울 건 없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대중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 요소는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박봉성 선생님의 작품을 딱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도전 만화 올릴 때 중요한 건 마감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시간에 제 시간에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정기성을 지켜나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박봉성 작가님은 데뷔시키신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재미? 재미가 새로운 것 같아? 별거인 것 같아? 신선함만 주는 게 재미인 것 같아? 아니야. 약속된 제 시간에 쫙 꽂혀있는 거. 그게 재미야. 그게 우선 된 다음에 새로운 걸 찾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성실함이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마감하는 작가한테도 이 성실함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을 좀 약간 뒤늦게 깨달으셨대요. 양현순 작가님께서. 그래서 본인을 자꾸 천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신 자꾸 자기 본인을 낮추시는 이유도 그거인 거죠. 마감에 자꾸 저는 늦어요. 약속된 시간에 저는 자꾸 늦어서 늦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댄경대가 계속해서 순찰 돌잖아요. 그렇죠. 앳뚜 만드실 정도고 근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께서 웹툰으로 이주하는 시절에 신인 웹툰 작가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왜요? 왜요? 작가님이 왜 위기감을 느끼세요? 작가님 정도 되는 분이 왜 위기감을 느끼세요? 라고 반문했는데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불량과 그러니까 그 박봉선 작가님이 데뷔하신 그 일화를 느낀 다음에는 재미라는 건 성실성 정기성인데 이 신인 작가들의 그런 성실성과 정기성을 보면 등에 땀이 쭉 나고 정말 이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하루라도 발을 뻗고 잠에 든 적이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재미라는 것이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식의 재미를 이분이 뭔가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 덴마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솔직히 말하면 양형수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많은 많은 공감이 됩니다. 많은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잘 그리는데 연재 중단을 많이 했던 배도랑 정말 딱히 그렇진 않은데 2년째 연재가 되고 있는 배도 작가는 당연히 후자를 담당자는 당연하게 후자를 골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플랫폼 업체 매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작가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새롭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재미의 폭은 어찌 보면 대중 콘텐츠에서 요구하는 재미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 말은 모든 게 새로워. 얄미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덴마에 대해서 재미는 뭘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건 작가분이 말씀하신 작가론적인 의미에서 재미 덴마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점이고 그럼 작품적인 의미에서 덴마는 어떤 식의 요소가 재미에 있어서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할까 라는 면은 또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돌아가는 게 잘 만들어진 허구와 보편적인 삶의 아주 조화로운 그런 하모니 인거죠. 잘 만들어진 허구 보편적인 삶 그렇죠. 사실 우주를 배경으로 택배회사가 있고 콩들의 모든 능력치도 신선하고 그 콩들이 버리는 사건들도 너무너무 새로운데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짝사랑 연애 자기현시욕 자기현시욕 자기만족 쪽팔림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식스틴 같은 경우 식스틴 같은 경우는 태모신교사제 이데레 가슴 아픈 첫사랑에 관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식스틴이 정말 전설이었죠. 그리고 피규어 같은 에피소드에서는 그렇죠. 가장애라는 무게를 묵묵히 견디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그런 고찰이 들어가 있었고 고드러브는 괴팍한 과학자 고드의 짝사랑과 애증의 감정에 집중을 하는데 위대한 사랑이 있죠. 네네. 근데 고드박사가 진행했던 엔젤 프로젝트의 목표는 개인의 전체성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는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개인의 어떤 이런 개인은 무시당해도 괜찮은가 뭐 이런 식의 것들 지로의 이야기도 그렇죠. 환의 냉장고 이런 식의 등장하는 지로의 이야기는 결코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지로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그가 비로소 어둠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이란 이런 거지 삶의 카타르스는 이런 거지 지로가 계속해서 망가지고 미끄러지는 게 일종의 밈이 된 것처럼 당연히 지로는 이래야지 싶을 때까지 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지로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런 식의 정말 그런 댓글이 막 쏟아질 때 지로가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났는데 정말 이게 삶의 카타르시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대과 지로를 통해서 청년 세대들의 아픔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을 다루고 피규어를 통해서 대한민국 가장들의 무게를 다루고 고드박사를 통해서 사회와 개인의 관계 그 안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이렇게 덴마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는 SF 스페이스 오페라라고도 불리는 이런 식의 세계관 속에서 결국에는 인간관계와 사랑 고통 관계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네요. 정말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고전 혹은 걸작 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점을 덴마가 보여줍니다. 우리의 얘기인데 너무너무 새로운 소재 너무너무 새로운 사건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우리의 얘기죠. 그리고 전달력도 매우 뛰어나고 천재니까. 네. 그런데 제가 양현순 작가님에게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여쭤봤던 게 있어요. 작가님 대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작가로서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한 하나의 핵심 어거나 이런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참 생각하시다가 생계 생존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은 매우 새롭고 모험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 같지만 의외로 나는 이 가족을 지키고 싶고 이 가족이 행복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덴마에서도 끊임없이 먹는 장면 생존에 대해서 되게 참착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그 이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때 저 되게 많이 머리로 머리에 누군가가 망치로 딱 때리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훌륭하고 굉장히 높이 추앙 막 이렇게 순고미가 있을 법한 이런 작가분들은 작가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막연히 생존에 되게 막 등한시해도 취하선처럼 막 술에 취해도 되는 사람들 근데 돈은 나중에 벌지 뭐 어 아니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닐 수 있어 라는 식의 어떤 굉장한 정말 저에게 있어서 되게 큰 큰 경종을 울리는 그래 생존 인간인데 예술가도 인간인데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중요하다고 아시는 분이니까 그게 작품에 드러나고 그래서 대중들의 가슴을 울리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종문 작가님이 꾸준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작가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회도 작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저는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덴마가 수상을 했었잖아요. 2016년에 그래서 수많은 상 받는 만화 많은 작품들 중에서 손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을 받는 그런 만화들에게는 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작품 진짜 최고지 대단하지 라고 손꼽히는 그런 만화들에게는 대체 어떤 재미가 있을까 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만화 웹툰 비평가로서 나는 어떤 작품을 손에 꼽는 거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 점을 항상 보는 것 같아요. 그 내용적으로는 어떠한 작품이 인간의 보편적 근원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작품이 보편적인 공감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지표 삼아서 저는 작품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고 선별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 이야기라고 하는 콘텐츠가 추구해왔던 주요 요인 주요 테마였다는 거죠. 이 작품이 나한테 무슨 체험을 시켜주고 있지? 그게 내 일이 아니게 느껴지면 저는 일단 그 책을 덮죠. 맞아요. 남 얘기예요. 이거 내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 공감할 수 있지 않으면 책을 덮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삶의 진실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 이것을 자연스럽게 저는 자꾸만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재미의 정체에 대해 고민하고 수업시간에 정리해서 공유하는 내용하고 뒤에 가서 만나는 주제의식 굉장히 짜릿한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만화방위연구소는 어떤 분께 추천하고 싶은 방위 내용이었습니까? 재미있는 만화에 어떤 것들이 숨어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광범위한가요? 한 줄 요약을 해주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런데 재미가 자기 관심사가 되어버린 작가님들 혹은 지망생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말을 통해서 본 양영순이라는 사람의 대단함도 얘기했고요. 그 뒷얘기도 인터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상당히 흥미진진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역시 만나본 사람이 얘기하면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인터뷰가. 오늘 말씀하실 때 만방이 안 할 때 보통은 저를 안 보세요. 원고를 보시죠. 그래요? 원고를 읽으세요. 오늘은 원고를 안 보는 거야. 아까부터 저를 계속 보고 말씀하셔서 외웠나? 그런데 보니까 만났던 사람에 대해 평소에 정리해놨던 생각을 얘기하고 계시나. 평소에 정리가 되었죠. 많이 얘기도 했었어요. 수업시간에도. 그래서 굉장히 오늘 재미, 흥미진진했었고 익숙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완결이라는 것이 일단 있어야 장편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 정리할까요? 네. 정리하시죠. 벌써 1시간 12분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좋은데 우리 맨날 1시간 넘겨 30분씩 일주일에 두 개씩 올려도 되는데 그렇죠. 맞아.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아무튼 많은 사연들 보내주세요. 웹툰스쿨 골이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가운 때 열심히 읽겠습니다.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가운 때 열심히 읽겠습니다. 청와발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방과후활동가 만화방위연구소 였습니다. 전 만화감림곰이었고요. 저는 송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